먼 곳으로 가서 쥐지근 듯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하면 목숨은 구해줄 테니까. 피고는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 자신을 도발하는 설지현 씨를 보고 충격에 빠져 그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는 피해자 설지현 씨의 살인을 교수하고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 동영상은 이미 수차례의 진위 여부 논란이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 진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100억이 입금된 통장 사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억울합니다. 피고인 천만인은 설지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고 설지현과 신민석을 살인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31조 1항 살인교사죄 제155조 1항 증거인멸죄의 의거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비고인 강인범은 형법 제31조 1항 살인교사죄 제155조 1항 증거인멸죄의 의거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비고인 강인범은 금태성을 살해하고 양이숙을 사망에 이루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250조 1항 살인교사의 의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비고인 신민석은 설지현이 사망했을 당시에 증거를 은폐하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금태성의 살인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양이숙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강인범을 협박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설지현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위의 법원은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죄, 제267조 1항 과실치사죄, 제254조 1항 살인비습죄, 제283조 1항 협박죄, 제255조 1항 증거인멸죄의 의거 비고인 신민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감사드립니다.